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상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20일 날 이루어졌는데 일북 심박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 오늘 조금 뒤 11시부터 간담회를 여는데 홍준표 대표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관심이 쏠립니다. 야권발 전개 개편이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을 외치는 홍준표, 김무성 그리고 중도 통합을 외치는 안철수, 유승민 각 인물들의 정치궁합은 어떨까요? 이에 맞선 여당의 추미애 대표 어떤 대응을 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재판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바로 다음 날 난데없이 미국의 컨설팅 회사가 갑자기 등장해서 인권 문제를 따지겠다고 하더니 이제 재판 진행조차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의도의 전개 개편 바람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샅샅이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살펴보기 위해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희경 전 국민의당 대변인 그리고 강경석 동아회복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이런 논의가 되면서 각 당마다 분주하게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강 기자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의 탈당 과거에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탈당을 하긴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당에서 먼저 거의 제명 수준에 가까운 절차를 밟아가면서 탈당을 했던 사례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 경우에는 1992년 부정선거 폭로와 관련해서 탈당을 했고 그 이후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들 문제랄지 한보 사태랄지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최규선 게이트 또 정권 말에 불거졌던 아들들의 비리 사건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약간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임기 말에 2007년 2월 달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죠. 대선을 앞두고 있었죠.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먼저 요구가 나왔습니다. 대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약간 이런 어떤 이유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역대로 전직 대통령들이 탈당을 해오긴 해왔지만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이렇게 불면예스럽게 탈당을 한 적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김희경 전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이번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거의 뭐 사실 주도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친박들 당내 일부 친박들이나 뭐 이런 분들 좀 역풍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서청원 의원도 간담회를 열어서 이제 입장을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홍 대표 정치적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홍 대표로서는 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시험받을 수 있는 큰 분개점이 와있다고 보여지고요. 첫째는 대표가 된 이후에 당 혁신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그거의 거의 끝지점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 실세들의 탈당 문제로 정리가 되고 있고 이것이 또 바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그동안에는 크게 홍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말을 안 하다가 최근에 보면 페이스북에도 여러 가지 글들을 올리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 대표의 강한 의지가 좀 읽히긴 합니다. 하지만 홍 대표가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그런 발언들도 적지 않게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대선 기간 때 특히. 그런 목소리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체가 되어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등 뒤에서 칼 꼽는 그거는 그런 걸 하는 것은 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네 정치적으로 급박해지니까 말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탈당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치권의 이합집산 논의도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김 전 대변인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야의 유력 정치인 지도자들 6명의 얼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조합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 이렇게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어느 분과 어느 분이 가장 조합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있나요. 친소관계를 떠나서 현실 가능성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에 김무성 의원 등 통합파들. 이거는 거의 초일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 사람의 결합 가능성이 가장 큰다. 일단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 통합 조건과 관련된 모종의 얘기들도 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김무성 전 대표 측에서 통합 조건을 가장 많이 내걸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10월 26일을 사실은 바른당과 한국당의 통합 데드라인으로 삼기도 했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내일 미국을 가는데 미국 가는 동안 사실상 통합해놔라. 강경석 기자 사실은 좀 이 통합 문제 내가 박 전 대통령 문제는 일단 해결했으니까 통합 문제는 이번 주에 좀 해놔라. 그런 분위기 아닐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무성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공교롭게 이번 주에 한국에 없습니다. 그렇죠. 김무성 의원은 외통이 국감 때문에 해외 일정을 소화 중인 거고 홍준표 대표는 미국의 첫 박미 일정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바람대로 내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어느 정도 정지 작업을 해놔라. 이 사안이 사실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보수 통합 우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자강파들 그리고 또 국민의당과의 또 연대 움직임 이런 게 당내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20명이라는 의원들의 의견 자체가 굉장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움직일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약간 어렵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 기자가 지금 과거 새누리당이 좀 많이 오래 출입했잖아요. 한 몇 명 정도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한국당으로 간다고 그러나요? 글쎄요. 그게 수를 점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정확히 약 반 정도는 10명, 10명씩은 어느 그룹에라도 속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그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확실한 자강파 5명과 확실한 통합파 5명이 있다 하면 여기에 그 가운데 지대에 있는 10명들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 숫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10명을 넘을 수도 있다. 물론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사실 통합이든 보수 통합이든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든 10명이라는 숫자 안팎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잠시 후에 한 1시간 반 정도가 남았는데 침박 좌장이죠. 서청원 의원이 사실 박 전 대표 구속되고 난 이후에도 별 얘기를 안 했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오늘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기자들 모아놓고 입장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바른 정당 의원들을 몇몇 끌어들이자고 당을 분열시키는 홍준표 가만두지 않겠다. 김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침박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목소리를 지금 정도면 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서청원 대표 간담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임을 할 것 같으신가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 권유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생리부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거든요. 몇몇 분들이 공개적인 발언석상에 나서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당 내에 변화된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조용히 했지만 서청원 의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장 지난주에 당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른바 옥중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목소리를 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강 기자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징계 논의 이런 것들은 그냥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경환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 둘 다 침박 실세이고 또 아직까지도 현역 의원 신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과연 실제로 징계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어제 최경환 의원이 입장문을 냈죠. 금요일이었죠. 입장문을 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청원 의원이 11시부터 기자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나란히 굉장한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직 의원의 경우에는 아무리 윤리위원회 절차가 있었다 한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의원총회라는 결과물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소위 물론 본인들은 부정을 합니다만 침박이라는 의원들이 당내에 다수가 있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지점을 넘어서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도 침박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데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식의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 바른당과 통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바른당이 그런데 한국당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당하고도 뭔가 통합하려고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형 차장께서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유승민, 안철수, 김의경 대변인께서 이거는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사람 잘, 케미라고 그러죠? 케미가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합할 수 있을까? 한 집 살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궁합 내지는 케미하고 정치적 케미하고는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캐릭터만 보면 좀 맞는 스타일이에요. 맞는다고 보군요. 비슷하게 맞는 스타일인데 과연 두 사람이 결혼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본인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각각의 집안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집안의 사정을 풀고 집안의 대표로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 호남의 문제 다음에 또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아무런 반성 없이 같이 하자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등등의 문제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네,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제가 얼핏 듣기에는 결합이 가능할 만큼 둘 다 캐릭터는 비슷하다 볼 수는 있지만 실제 결합을 했을 때의 생산적인 효과는 아직은 좀 알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그것도 그거고요. 과거에 당과 당대당의 합당 과정을 살펴볼 수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3당 합당도 전격적으로 발표된 적이 있었고 몇 년 전에는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안철수 대표의 세정치연합이 전격적으로 통합한 일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전에 무슨 말이 오가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이 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말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 문제, 조직 문제 또 나올 거거든요. 자금 문제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 조건을 따지다가 진척이 늦어질 수가 있다. 게다가 각 당에 처진 상황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 과정은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눈이 맞은 건 맞으나 실제 성사되는 문제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강 기자. 국민의당에서 사실 안철수 대표가 비밀리에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은 좀 복잡하게 나오지만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두 가지요? 국민의당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바른정당이랑 합당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이냐. 숫자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두 당의 현재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는 좀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쳤을 때는 산술적으로 두 정당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6.5%포인트가 높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사실 숫자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반면에 지금 보시는 대로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했을 경우에는 산술적인 지지율을 합한 수치보다 1.1%포인트 낮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과는 약간 반대의 양상을 보인 거죠. 그렇죠. 저거 조금 다른 양상으로 해석해 드릴까요? 네.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할 경우에 지도가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20%밖에 못 봤잖아요.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가 날정이 낫다. 그렇죠. 네. 그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지지율이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54.6%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플러스 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놓고는 통합의 시너지를 얘기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당에서 자꾸 이런 통합 논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안철수의 승부수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기 복귀해서 당대표에 도전을 하고 당을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현재 보면 바닥으로 떨어진 당 지지율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국회에서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은 하고 있지만 제3당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 돌파가 필요했고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정치적 승부수로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갈 수 있다,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일단 전당대회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당내 여러 행사나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서울시장이 됐든 부산시장이 됐든 당이 명령하는 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장에서 뭔가 승산을 좀 보려면 바른정당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유승민 대표 쪽에서 아마 이게 흘러나온 얘기 같은데 박지원 의원 얘기를 하면서 박지원 의원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의원을 내보내야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사실 유승민, 박지원 두 사람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걸어온 과정도 굉장히 다르고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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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합당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 앞서게 되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요. 지금 이제 말이 앞서다 보니까 그럼 정체성 한번 맞춰볼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햇볕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박지원 대표 정도는 빼줘라. 그래야 우리 함께할게. 라고 조건을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박지원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내부의 혼합무원들의 상당수도 햇볕 정책을 버리고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게 맞냐. 그게 지방선거에 도움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지켜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박지원 의원에 대한 출당 요구. 이번이 사실 처음도 아니고 과거 여러 차례 언급이 좀 됐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씨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CEO 출신이라서 독선적이고 혼자서 결정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또 박지원 상황론이 나온 겁니다. 뒤에서 조정한다고. 사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지원 씨는 그 당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까? 모두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박지원, 박지원이라는 핵심 존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호남 중진들을 비롯한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패널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 추미애 그리고 박지원 이 두 사람의 새로운 결합.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런 두 조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조합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쉬울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런가요? 일단 저기 추미애 대표의 파트너로서 박지원 대표가 과연 국민의당을 대표하는 호남의 대표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정동영, 선정배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호남 의원들도 박지원 대표를 추종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각자 학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의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른 정당과 통합하느니 차라리 따로 있자. 심지어 좀 더 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강행한다면 우리가 과연 거기에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부는 이건 공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그냥 무수구로 있다가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치든 아니면 다른 길을 가든 그때 가서 좀 길을 고민해보자. 지금은 어느 길을 딱 정해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바른 정당과의 통합문제를 좀 신중하자 라는 쪽에다가 의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수를 내긴 내야 되잖아요.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당 안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통합카드 같은 걸 꺼낸 것 같은데 안철수, 박지원 두 사람이 갈라설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철수 대표도 말을 공개적으로 꺼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텐데 박지원 대표는 이미 반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추진되면 추진될수록 개인적으로 반발할 뿐만 아니라 호남 의원들과 또 세력을 형성해서 움직인다면 안철수 대표가 쉽게 나서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다음 달 국정관사가 끝나면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눈다고 하는데 그때 얘기들이 좀 본물처럼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이런 논란이 촉발된 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또 그 뒤에는 출당 조치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 과연 정당의 일이냐라는 논란을 뒤로 하고라도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옥중 정치냐, 옥중 투쟁이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벌써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 시작했고 또 본인의 어떤 처지를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써가면서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법정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법정에서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곳이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본인을 항변하는 케이스들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은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여기 하나를 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통령,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을 징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안을 지금 떨고 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 내지는 그 전에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이게 한몸처럼 인식이 됐지만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얽매여 있다 보면 보수라는 그리고 또 중도에 있는 이 지지층들을 흡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라고 본인들도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침박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들도 같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강 기자가 법원, 법조도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계속 관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재판 보이콧 선언한 다음에. 이거는 앞으로 재판에 자충수가 됩니까? 승부수가 될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리적으로 생각하면 자충수라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법리적으로 굉장히 다퉈 왔을 때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실물으로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뇌물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사실 기소 단계에서부터 그게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이거를 마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판단을 했을 때 과연 법정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강조가 될지는 몰라도 법리적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재판 과정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우리 김대변인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또 지금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만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변론을 나섰고요. 그리고 자기 정치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축적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해왔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중론이 좀 있습니다. 하나의 시각은 박근혜 대통령, 사실 전체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고 하나는 재판 전략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 정치적 의도 내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 홀로석에 나섰다. 예전에도 박 대통령이 홀로석의 정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신의 정치에 맞서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참모들이 하나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가 돌아가는 거, 국민들의 시선 이런 것에 대한 상황 판단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만약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각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떻게든 영남권이라도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영남의 맹주라도 좀 돼보겠다라는 어떤 좀 얕은 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 정도 수준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전까지 박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을까요? 아까 풀려나시면 영남의 영주가 되면 뭘 할 텐데 그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고요. 아마 옥중에서, 지금은 정치보부 프레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정치적 피해를 받고 있다. 이것을 대뇌의 알림으로써 재판 전략에도 활용하고 지지층도 끌어들이고 하는 그 정도에서 목적을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바로 저 지점입니다. 사실 옥중 정치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영향력입니다. 본인의 어떤 발언이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거를 충분히 계산을 한 다음에 발언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현실 정치판에 그렇게 어떤 판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옥중 정치를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들이 꽤 있지 않겠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이런 실패한 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판 결론으로 보면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20년, 30년을 내가 살더라도 계속 저항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했었어요. 궐석재판, 결석재판. 나가지 않고 재판을 받았을 때 본인이 받는 그 형량. 여기에도 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받아들였을 때는 당연히 본인이 어떤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또 그만큼 본인이 어떻게 보면 양형 부분이랄지 실제로 조금이라도 더 호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 두 사람의 재판 때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도 판박이처럼 지금과 상황이 흘러갔었습니다. 일단 문제의 단초는 구속 연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구속 만기가 됐는데 공소장이 없었던 사안으로 구속을 연장했고 여기에 반발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대우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전원 사임을 했고 실제로 마지막에 재판을 마칠 때까지는 국선 변호인들이 재판을 변호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구속 만료가 되니까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서 연장을 시켰고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사퇴했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갔네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재판이. 그때 이후에는 사실 선고 때까지 두 분은 재판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아, 재판에 결국에는 나오기는 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장 저번 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 불복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마지막 최후 변론 내지는 어떤 선고를 직전에 앞두고는 다시 한 번 정치적 메시지를 법정에서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박근혜발 전개개편 논의가 아직 불이 붙었다 정도는 아니겠지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예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든 야권의 정기개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거는 야권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잘 나가고 야권이 자리를 못 잡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같이 해서 야당 힘을 좀 키워보자 라는 생각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다만 깊이 가면 각 당 내부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쉽지는 않으나 이 논의는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원래 다당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큰 정당이 있고 나머지 정당들이 또 힘을 합치기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내일 당장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 논의는 꾸준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깊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